오늘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투표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이 시간 현재 개표 작업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. 5시 투표 마감 후 곧바로 이어진 개표에서 조합원이 적은 조합은 벌써 당선자가 결정됐으며 일부 조합은 당선 유력 후보가 나오는 등 저녁 10시 전후로 대부분 개표가 마무리되면서 당선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. 개표 상황은 한국선거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, 주황선관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.